완도특대 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. 지금 무한뻔락지가 최저가입니다. 보시나요?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. 지금 바지락살이 굉장히 많이 나고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자망페에서 자연산 민어가 가지고 왔잖아요. 저희가 포 떠서 드리면 그냥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. 싱싱한 자연산 민어를 드시고 여름 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.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심리병어,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20리병어, 그리고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리병어,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사이즈인 40리병어까지 저희가 오늘 사이즈별로 다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제철, 가장 맛있는 지금 제철 생선 병어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도사입니다. 오늘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는 왕특대 저희가 참돔을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죽으로 많이 해두신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죽으로 보양식 해두신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참돔, 제수용으로 10마리짜리 한번 추천드릴게요.